서킷 프로토스전입니다 토토토토토토스전 IoT 왜 so 시승 강하다 아 놀러 한번 가봐 흐흐흐 가봐 아 이런데가 있나 여기 있네 어우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네 어딜까 어딜까 여기도 아니야 망했어 흐흐흐흐흐 너무 망했는데 어 야야 이거 되겠다 야 이거 되겠다 야 야 전진해서 게이트 두개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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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呼 그냥 0으로 눌러주고 나름 지어준 다음에 어어 잠깐만요 어어 잠깐만x2 더블이야?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들어갈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좀만 들어가유 아이 좀만 들어가유 아하아이 아아이구 와하하하하하 아유 진로만 보고있나이번 아우 진로만 보고있나볼데 흐으으으으읍 분모 진짜 진로만 보고있다 이거 어,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비었지 아아아아아아 오우 다시 한 번 걱정 좀 해볼까? 오오오오,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씨 야, 이거... 크, 통해야 될텐데 통, 해, 라 통, 해, 라 자, 일로 바로, 봐, 공기로 일로 오세요 어허 발업이 되니까 바로지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마사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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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일로 éreer 글막아 버리G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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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디 길 맑아 버리기 킬 막아버리기 킬 막아버리기 발업이 안됐으면 질럭이 졌을텐데 발업이 되니까 어 드라보부터 못하는건 아닌것 같거든요 근데 못막아 발업돼서 공유롭돼있거든 넥소스테로 갈게요 넥소스테로 넥도트대로 넥냉냉냉 넥도뜨 넥소트 나도 올려버리고 테러만 할게 아니라 여긴 넥소트테로 갑니다 넥소스테로 갑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따테댕 찍어버려 넥소스찍어버려 으오 APPLAUSE 넥서스 어! 어, 어! 화이팅, 화이팅 허, 허, 허.. 하 Dad,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크허크, 아이C 보고좀 가는 소릴 났더니 크흑, 좋지만안나게 radio- 아, 최논 박지마 그냥 딜러 꼽아 cut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모빙샤도 흐흐흐흐흐흐흐 모빙샤도 샤도 모빙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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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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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der 넥서스 있으시네 이번? 넥서스 있니 있어요 오 오오..귤막귤막귤막 오 넥서스가 있는데? Bernard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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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발지 갑자기 나 이거 여기 보고 뒤쪽에 캐논 박을 공간이 있네 라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건 이분이 때마침 전진 저 게이트를 하네 앞마당으로 내려와서 투 게이트를 여러분 개땡큐지 본진 게이트가 아니고 와 개 올인을 하셨네 헝그리하게 투 게이트를 올려서 질러프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니 헝그리하게 투 게이트를 올려서 프로보가 없는 와중에 내가 빨로를 여기다 두 개를 박아버리니까 여기다 두 개를 박아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지금 몇 마리야 두 마리인가 세 마리 넘어왔었죠 몇 마리 넘어왔냐 2마리 넘어왔고 3마리가 돈 못 깨고 프로보 여기서 버벅거려서 돈 안 올라가고 2마리 꼈고 질러프시하려고 했는데 공격도 못 왔어 나 이 빨로 깨느냐고 개 말려버렸네 그래서 그냥 암마당을 먹고 드셨네 그냥 드셔버렸네 근데 나는 대강 나와가지고 질러프시하려고 뭐 이 양반이 공격을 못 오니까 개쬐지 프로보 찍으면서 상황이 내가 좋잖아 이 사람은 전진 게이트에 있으니까 그냥 앞마당 먹은거고 본진 플레이하기에는 본진 플레이 하다가 여기 좀 깨져버리면 끝나니까 아 아 무서웠나보다 프로브도 많이 못찍는다 아 이거 질러 컨트롤이 예사롭지가 않았어 프로보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구멍이 안 보여요 와 진짜 너무 웃기네 게임이 프로보가 나보다 많아지게 있구나 푸넥이라서 근데 질럿 공일업 발업 되니깐 안되지요 내가 조금만 시간을 상대방한테 줬으면 졌을텐데 질럿 발업 되면 드라 컨트롤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 드라 컨트롤 질럿 발업 안되면 당연히 드라가 이기는데 드라 컨트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도 질럿 컨트롤을 마찬가지로 해주니까 이 소수 싸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드라컨이 안되요 오히려 질럿이 이렇게 길목을 막아버리면 드라가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엑소스는 넥서스 테러를 해버려 버리지 에헤험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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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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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런 두개 요고 요고 캐논 두개가 딱 나오네 그죠? 뭐 한번 연구를 해봐서 한번 써보든지 해볼게요 기가 막혔어요 그죠? 자 여러분! 프로톨 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